우리 재경을 해놔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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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오케이 오케이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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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물이죠? 대물입니다 이거 대물이야 이거 우와 날립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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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낼 대물입니다 우와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대물일까? 12시간 전인 새벽 6시로 돌아가 봅니다 새벽 6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보 주신 분들 맞으시죠? 15년 15년 20년 넘고 네 저도 한 10년 정도 도합 경력이 50년인 전문가들과 함께 바다의 왕을 만나러 떠납니다 바다의 왕이라 목적지로 힘차게 이동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하니까 원하는 분명히 큰 대물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히트! 대물 찾을 장소에 도착! 본격적으로 낚시 준비를 합니다 밀이 굉장히 커보이네요 이거는 대형 오종들 노리는 줄이라 허리에 힘은 튼튼한 낚싯대를 써야 대형 오종을 잡는다 큰 거를 잡는군요 정상치 않은 굵기의 낚싯대와 평범치 않은 크기의 낚싯대를 이야... 이 정도면 상어 아닌가요 상어?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는 겁니까? 상어! 상어! 상어 아닌가요? 여름이 힘이 굉장히 적절해요 고래인가요 설마? 힘이 세다 이렇게 휘어로 처음 봅니다 저는 이렇게 힘찌로 하면 낚싯줄 씹어먹는다고요? 이빨로 씹어버려요 원장한 김과 작가운 이를 가진 게 특징! 상어는 아니고 뭐지? 오늘의 대물은 바로 지금의 제철인 민어입니다 이렇게 비싼 민어라고 오! 이 귀한 민어를 그렇게 큰다고요? 배 주위에 있는 북뼈가 눈에 띕니다 다시마 양치장입니다 그게 작은 먹재들이 많이 붙습니다 민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어들이 머리를 먹으러 오는 거구나 큼지막한 미끼를 준비 미끼가 밴댕이입니다 밴댕이구나 전문가마다 밴댕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밴댕이구나 밴댕이구나 각자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죠? 얇게 포를 떠서 해놓으면 호 뜨는 스타일? 움직이는 스타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민어랑씨 시작!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 50년 넘는 경력의 전문가들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오, 벌써 휘었어요 벌써? 왔어 낚싯대 봐 낚싯대 부러지던가요? 오! 시작부터! 90도 가까이 휜 낚싯대 드래그 치고 나갑니다 바로 네몰이에요? 벌써 갈른! 과연? 우와, 진짜 크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우와 50은 넘겠네 우와, 쳤어, 쳤어 오늘의 첫 미러부터 큰대 무달리 힘있어 어머니! 그때 들리는 소리 날카롭죠? 불에서 나는 소리 톡톡 서재들에서 불에서 나는 소리인데 유인이라고 자기들끼리 좀 멀려드리게 일로와, 일로와 나간잔을 수 없어 불러 모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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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난리입니다, 지금 민어 뭐 난리예요,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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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고기 물고기가 연이 올라옵니다. 오 semicondu June 야, 이걸 자, 대문을 잡아라 이게 대남 땅끝 민어입니다 진짜 줘're 저희가 촬영하면서 안 잡히면 저희가 좀 눈치를 보는데 오늘은 뭐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오늘 뭐 정말 진짜 어깥이 끝내준 날입니다 진짜 미터급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기세가 좋습니다. 오늘 1m 이상의 민원을 잡을 수 있을 거로 예상. 와 설렘, 설렘해요. 그때 갑자기 장을 엽니다. 이거 민원을 왜 꺼내신 거예요? 직접 이렇게 바로 또 따라서 한번 드시게 한번 해봐라. 아니 광석 씨 너무 부러워. 배아이 위에서 맛보는 별미. 와 진짜 크다. 사장님은 전문가의 손길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식 자격증만 갖고 있습니다. 아 일식 자격증 있으세요? 예. 전문가다운 칼솜 씨로 횟감을 손질합니다. 우와. 어머 너무 부러워. 와 이거 큰 거다. 그 사이에 또 하나 좀 봐. 와 지금 잡고 뜨고 날 것 같아. 와 이거 큰 거다. 오 예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엄청 큰 거다. 와. 오 힘들게 주다리기 역시납니다. 민원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와 오케이. 대물. 와. 이야. 스타드입니다. 와. 오. alright. 힘이 엄청나네요. 길이는 73cm. 중간급 크기의 민어도 잡았겠다. 기분 좋게 회를 맛볼 차례입니다. 웬생대인가요? 이 민어가 이제 많이 비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킬로에 6만 원 넘는 거예요. 그럼 저거 4킬로면 얼마예요? 부위도 진짜 다. 부레를 먹어야 민어를 먹는 겁니다. 저 부레를 처음 먹어보는데, 부레를. 이게 진짜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맛일까? 진짜 맛있다는데. 버터맛 났다고 들었어요. 버터는 부드럽고, 속은 쫄깃하고. 식감이 엄청 특이하네요.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간장을 넣는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민어 괴로 몸몸이 냈겠다. 다시 낚시에 집중합니다. 긴장한 채 입지를 기다리는 일행들. 나이스. 랜속으로 그냥. 많이 올라오네요. 띵물 띵물 띵물. 이번에는 무달리 힘이 센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낚시줄이 풀리고 엄청나게 휘기 시작합니다. 이거 미터도 할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영왕님이 주신 거예요. 좀 내셔. 어이구. 어머나, 어머나 났다. 진짜? 우와. 갑자기 도덕 박는 낚싯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 여기 탈이 했으니까. 진짜 영왕님이 주신 거예요. 좀 내셔. 굵은 낚싯대가 부러질 만큼 힘이 강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건들 수 있어요? 진짜요? 이 상태로 건져요? 할 수 있어요? 고기야, 고기야. 낚싯대야, 막막막막.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낚시가 툭막 나와버렸네. 힘이 엄청나요. 뱀을 기대할 만한 힘이었지만 아쉬운 결과. 다음 입지를 기다려봅니다. 힘이 센 친구였어요. 그런데. 근데. 입지 보면, 낚싯대, 낚싯대 힘검봐. 우와! 이번에는 진짜. 진짜로. 빠르시오. 빠르시오. 진짜 대문 올라오나요? 와, 언니, 배가... 훅훅훅! 이거 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물민호! 빨리 오세요, 제발! 이거 개물민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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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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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요, 이거. 이야! 우와! 언뜻 봐도 엄청난 크기의 막 엄청 많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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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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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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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자. 88cm 대물민호 등장입니다! 와, 88. 우와! 이야! 이야! 대체 몇 마리를 잡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와, 엄청 큽니다, 예! 이야! 이야! 얼마나 되는 것 같아, 무기가?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헬스장에서 할 때 느낌으로 보면은 거의 느낌은 10kg예요. 와... 느낌은 한 10kg... 으악! 으악! 움직이지 마. 이제는 우리 대물민호찾기! 대성공입니다! 이야!